올해에는 일이 왕성하게 많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움직임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체력을 못 따라갈 것 같아 내가 체력이 못 따라간다 라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거리도 꽤 있어요 출장을 다니는 거리도 꽤 있다고 보이거든요 강원도를 갔다가 저기 또 끝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내 몸수는 점점 가라앉는 것 같은데 피곤하고 해갖고 체력이 못 받쳐주니까 점점 가라앉기는 하나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게 또 빠져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은 많고 돌아다니기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모이는 거는 정작 얼마 없구나라는 소리가 나와요 난 그렇게 우선 나오고 엄마는 어떤 게 궁금하셨는데 그냥 재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좀 지으려고 하면 돈이 자금이 안 돼서 못 짓고 뭔가를 또 해봐서 도약을 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남편이 아직 좀 경제적으로 활동을 좀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자식들 부분도 그럼 사주를 여러 개를 넣을 걸 그랬다 그치?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근데 돈을 많이 이렇게 끌어안고 계셔본 적은 있으셔요? 아니 그런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를 내가 힘들게 애를 쓰면서 돌아다녀도 자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 그냥 나온 대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내 운을 좀 트는 일을 해갖고 그 나가는 거 구멍을 틀어막아야 되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50을 살아도 50 하나를 살아도 그 구멍이 계속 열려있단 말이에요 엄마 사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을 틀어막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목표한 바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 구멍을 어떻게 틀어막는 건지 그 구멍이 떡 올리자는 소리예요 떡 올리자는 소리가 뭐냐면은 일하셔야 된다 그걸 틀어막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사주에 내가 못 가시고 태어난 것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것들은 일회성이 됐던 일회성이 됐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원력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거기도 하고 1년에 뭐 내 인생의 일기예보라고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엄마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돌아다니기는 한다 일은 많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어 이게 이렇게 안되네 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틀어막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이거는 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나중에 무릎을 진짜 탁 칠 거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때 그 보살이 그런 말을 했구나 왜냐 모이지 않고 계속 흩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나한테 또 운이 좋은 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 일곱수예요 아홉수예요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홉수를 아예 안 타는 거는 아니야 엄마도 안 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진 않지만 내 사주의 생김새가 돈이 내가 움직인 만큼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조금 들어와도 그것도 흩어져 버린다 이런 수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셔야 그나마 어? 이게 됐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뭐 이런 데 오면은 막말로 부적스라 그래요 뭐 이런 말 그냥 의뢰하잖아요 근데 맨날 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진짜 해 어느 사람은 와서 물어봐 꼭 이런 데는 그러니까 시비 걷는 것 같아 꼭 이런 데는 꼭 군만이 답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우리 병원 가면은 감기약도 처방도 하고 어느 날은 시술을 해야 되고 어느 날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방법은 똑같아요 의사도 진단을 하고 뭔가 결과를 내주잖아요 어디가 아프시네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버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그거를 틀어잡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게 힘드니 내 사주에 그게 부족하니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광팬 될 수도 있어 엄마 광팬이 뭔지 알아? 오이씨 이런 효과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왜냐하면은 구시든 치성이든 성불 보던 사람이 또 하게 돼 있거든 처음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도 그래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당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나도 점찍 가면은 이 소리를 많이 속으로 했었는데 내가 무당되고 나니까 아 진짜 있구나 귀신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근데 효과를 보신 분들은 매 해우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처음이 힘든 거라 그렇지 엄마한테는 그 처방이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나오거든요 되셨어? 궁금한 건 오전 되셨어? 엄마 거는 되신 거예요? 응응 엄마 건 됐어? 응응